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면은 반대로 형님이 누구에게 해준 거 말고 형님이 먹었던 음식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음식 아 가장 감동적이었던 음식은 얼마 전에도 새벽에 제가 그거 보고 저 또 울었어요 사실은 울었다고요? 예 제가 그거 보고서 예전에 가봉에 제가 배달에 묻어 할 때 제가 그 아버님 어머님이 가봉까지 배달해 드리려는 만두국을 제가 직접 어머님이랑 거기서 만두를 빚어가지고 그 만두를 진짜 정말 잘 싸서 그걸 가봉까지 진짜 비행기로 거의 한 40여 시간 가가지고 맞습니다 거기 가서 전해 드려서 끓여 드려가지고 그 마음과 같이 전달해 드리려고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거기서 직접 또 만두국 끓였는데 그걸 아버님께서 드시면서 우리 엄마가 해준 만두 맛 난다 이런 얘기 했을 때만 울컥했거든요 그걸 그때 막 제가 거기서 현장에서 막 눈물 참느냐고 엄청 또 그때도 많이 울었고 최근에 그걸 방송에서 새벽에 다시 봤는데 자다가 잠깐 보고 자야지 하다가 그게 나오길래 봤다가 펑펑 울고 아침에 눈이 엄청 부어서 일어났어요 그 음식이 갑자기 감동의 음식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가봉 대통령님 경호원 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경호실장님 가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마 이제 저는 그 어머님의 편지가 참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지금 거기 나 대신 간 덩치 큰 양반 나라고 생각하고 꼭 안아줘라 서로 부둥켜 안는데 세상에 나 지금 또 눈물 날 것 같아요 세상에 상처라 상처라 이러면서 우리 어머님께서 아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이렇게 제 인생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많은 순간들을 함께한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라는 게 많은 어떤 어려운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축복받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요 정말 너무 감사하죠 지나가다가도 그냥 미소로 웃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아유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어요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해줄 때 엄청 큰 보람도 느끼고요 더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아 이 질문은 요즘밖에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질문이 왔네요 이문정님 뷔페에서 많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비법 있을까요 뷔페 요즘 많은 분들 못 가시는데 네 그렇죠 요즘은 진짜 뷔페를 갈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못 가시긴 하는데 저도 음식 한번 날 잡고 사람이 이렇게 먹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먹어야 되겠지 막 이럴 날은 가요 가죠 진짜 근데 사실은 뭐 다 나름대로의 비법들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뭐 엄청 쫄쫄 굶고 가면 의외로 못 먹습니다 위를 좀 많이 늘려놔야 돼서 조금 먹고 위를 달래놓은 다음에 사실은 저는 이제 뷔페에서는 제가 늘 그냥 동료들이나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못 먹었던 음식들 여기서 많이 먹어야 된다 평상시에 먹는 김밥이나 뭐 제발 평상시에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여기서 제발 가져오지 말라고 연어초밥 연어초밥 저 맨날 연어초밥 그냥 시켜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은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평상시에 집에서 할 수 없는 요리들 독특한 거 특이한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많이 먹으라고 하죠 그래서 물론 많이 욕심내서 처음부터 많이 싸다 보면 사실 부패가면 욕심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한식코너 여기는 양식코너 또 여기는 일식코너 중식코너 중식코너 이런 데 가서 요거 담다 요거 담다 보면 이 플레이트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한꺼번에 중식, 일식 이게 다 섞여있다 보니까 갑자기 맛이 식욕이 뚝 떨어져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첫 스타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중식을 가든 한식을 가든 한 군데 가서 먼저 그것부터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일 베스트였던 걸 또 담아오고 이렇게 해야 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장르별로 구분해서 먹어라 네,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놓으면 갑자기 맛 떨어져요 볼 때는 신기하죠 이것도 갖고 가지 이것도 먹어야지 욕심도 엄청나고 근데 막상 갖고 와보면 그게 좀 비주얼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뷔페 갔을 때 케익이랑 갈비찜을 먹었던 게 그게 한 플레이트에 있을 때 그게 그래서 먹기 싫었던 거군요 그건 최악의 조합이 정말 케익과 갈비찜은 정말 최악의 조합이다 그래서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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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